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기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걸 해볼거냐면요 자 오늘 가족상극 녹화라고 오늘 속이면서 멤버들을 모은 다음에 오늘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녹화하는 척하면서 멤버들을 놀래키는 그런 몰래카메라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어 멤버들 녹화 도중에 놀래키기 그 몰래카메라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하는 몰래카메라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한번 가족상극에서 녹화하는 척하면서 녹화하는 척하면서 오늘 몰래카메라 할건데 오늘 그러면은 정말 멤버들한테 깜짝 놀랄만한 함정을 만들어야겠죠 오늘 함정을 한번 만들어볼건데 자 이 버튼 함정을 만들거에요 자 보라색깔 그리고 파란색깔 그리고 녹색 이걸로 오늘 함정을 만들겁니다 자 오늘 기대해보세요 자 일단은 이 버튼 아래에다가 제가 TNT를 설치할거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함정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멤버분들이랑 멤버분들한테 통화를 걸어서 오늘 가족상극 녹화다 가족상극 녹화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 들어와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할거에요 멤버분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할거야 아 나 잠깐만 화장실에만 다녀올테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할거에요 멤버들한테 가만히 그냥 여기 가만히 서있어 녹화해야 할거니까 화장실 다녀올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줄겁니다 하지만 멤버분들 성격상 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버튼을 누를거란 말이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집이 터지겠죠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몰래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멤버분들한테 통화해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야 들어와 야 들어와 내가 오늘 함정 또 비슷하게 만드는거거든 미리 아 아 도라에몬 집에 들어와서 집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거 확인하고 어허 응 확인하고 내가 그 뭐야 일단 들어오는 것까지만 찍자 일단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실례합니다 아 아 좋아 아무도 없구만 허허허허허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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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제 여기 거실 한가운데 서어봐 서 서 서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봐 나 잠깐만 화장실 가다올게 화장실 가다올게 잠깐만 어? 급혀가지고 가만있어 어? 어? 아 으응 아 아 액 아 튕겼다 튕겼다 어 아 뭐하고 있어 딴짓하고있지 지금 또 아니 나 강도영상 보고 있었는데 에이 그럼 안되지 아 왜 형 기다리고 있었잖아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서 네네네 근데 이 옆에 있는 버튼은 뭐냐 설치한거 아닌데 이거 뭐야 아야콘 부신다? 어? 부신다? 아 뭐야 이거 아아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목걸이 이렇게 망치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턴이 이게 우리의 가족 집을 이렇게 뿌셔버리면 사과사 죽어버리면 어떡하다고요 아 몰랐지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대성공이네 뭐야 이런 녹화였어?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였어 어쩌지 형이 딱 뭔가 화장실 갈 타이밍이 아니거든 지금이 아 뭔가 이상하더라 어쩐지 아 당황했어요? 아 아니 뭔가 이상하더라고 화장실 갈 타이밍이 아니지 아 웃기네 아 여기 오늘 그거거든 녹화 내용이 뭐냐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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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itals 왜 들어가는데 듣는거 왜 들어가는데 듣ほ이 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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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는데 말하지 말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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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 스마이! 액션! 아니! 서 있으라고! 여기 서 있으라니까! 서 있어! 여기 한다! 하나 둘 셋! 스마이! 액션!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잠깐 기다려 봐! 그럼 물 좀 마시고 올게! 알겠지? 네. 알려줄게, 너무 마시고 막 embrace을게 셋 AfD 하이 하이 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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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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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준비되었 원래? 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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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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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으하아 terrified ground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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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 아.. 하지만 그 옆에 있는거 뭐야 벌이거? 아 이거 positions me고 버튼이가, 하이 하이 하이하이 하이 이건 뭐임? 여llä올때.. 들어올 때부터 했던데? 내가 해지한 적 없는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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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여야 다른 애들이 했나 보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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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거 뭐냐 이거? 하이 하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글로버샘 뭔데 이거? 후 치면 되는거 아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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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야! 아 뭐가? 뭐인거? 모를 척해! 나 아님? 나 아님 누구야 이게 누구야 그럼? 아 이거 앞에 누가 녹화했지? 누구? 진입되네! 진입되네 진입때나 이거 만들고 나갔다고? 이렇게 빨리? 안되겠네 어떡함? 뭐라 어떡해? 여기에서 녹화하면 되지 일로와 여기서 뭘 녹화해 가족상 이제 엄마가 밥 치러준다고 얘네한테 미쳤어? 얘네한테 밥 찌면 돼 밥 여매나 미쳤어? 도라 도라 얘들아 밥 먹어라 뭐야 이거 몰카야? 뭐야? 아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아 나 똥이랑 쌀어 빨리 아 이거 무조건 몰카야 몰카 내가 볼 때 올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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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와 빨리 나가 들어와 들어왔어 리소스팩 들어왔어 리소스팩 깰 필요가 없잖아 넌 아니 아니 아우니 그거 빼라고 들어와서 들어와 일단 아무도 없네 부엌 쪽으로 오면 돼 오케이? 부엌 쪽 오면 뭐가 무서운게 튀어나오네 찾아보라 어? 어? 아 저거 왜 눌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키보떼!!! 키보떼!!! 아니 이거 왜 터뜨리냐고요? 예? 아니 몰랐죠 버튼이 있길래 찾아보라고 하길래 눌러봤죠 아니 뭘 찾아봐 어? 아저씨가 찾아보라면서요 웃긴 사람이네 어? 헐 터뜨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저씨가 터뜨리라면서요 아니 눌러보라며 아 이게 이게 사실 모래카메라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내가 거기 거실로 가면 네가 아 잠깐 기다려봐야 나 환실 갔다 올게 이러면 애들이 심심하단 말이야 어 옆에껏 누른단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애들이 지금 두번더 하겠습니다 애들 지금 망했으니까 너뜨린다 망했으니까 죽으시라고 눈치가 너무 빠른거 눈치가 너무 빨라도 문제네요 이거 아 이거 맞죠 재밌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간단한 녹화 할거에요 네 아 녹화 아 지금 새벽 두어지 아 지금요 하필 네 아니 도대체 뭔 상황인가요? 뭔 녹화를 또 하려고 또 지금 부러지는 거예요 하필 아 정말 꿀잼 녹화입니다 하필 마음대로 들어오지게 합니다 하필 하필 오늘 정말 간단하게 녹화 할거에요 오늘 간단하게 가족상 그 맹구 역할로 나오실거구요 하필 오늘도 맹구가 바보 역할하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들어오세요 하필 맹구가 바보 역할을 하려고 지금 새벽 두시에 지금 부른거에요? 하필 하필 바보 역할이 원래 이 시간에 잘 나오는 법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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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 몰래 들어간다 빠르게 빠르게 소파 뒤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릴 것만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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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님은 언제 오는거지? 아니? 버튼이랑 눌러보는건가? 빨주노초파남보 빨 주 노 초 아니? 어어수하아앍 아니 뭐해 유을! 아 이스건님! 아니 뭐예요 아니 신속한 가족사원에서 녹화맵을 날려버리시면 어떡하냐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바로 가족사원에서 다른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어 날려주면 어떡하냐고요 아니요 갑자기 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버튼 4개가 있으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였어요? 어떤 몰래카메라의 주제였냐면요 녹화하는 척하면서 잠깐 잠깐 기다리려고 하고서 과연 멤버들은 버튼을 안 누르고 버틸 수 있을까 그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에 버틸 수 있을까 버튼을 안 누르고 버교 네 네 그 시간에 그 무료한 시간에 제가 버티지 못하고 누른거였어요? 아 그럼요 모든 멤버가 다 불렀습니다 안돼! 안돼!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멤버들 다 버튼 누르게 했고요 모두 다 깜짝 놀라더군요 네 일단 녹화 대동공인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대동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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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